솔직히 입덕 요정은 약간 갈려 너랑 나는 입덕은 요정은 아니야 입덕은 요정은 아니야 요정은 아니야 아니 아니야 우리 셋은 조금 지켜봐야 들어봐 아 샤웅이야 그거는 가상이고 그게 우리 셋은 처음 보고 빠지는 이미지는 아니야 조금 두고 봐야 돼 왜? 언니 나 처음 보면 되게 빠져 아니야 아니야 나 블랙홀이야 너 처음 보면 좀 빠져봐 나 싱크홀이라고 저는 저로 막 입덕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팬사인할 때 있어? 있긴? 응 있어요 있어? 있긴? 응 있어요 아니 근데 있는데 가슴을 만나든 약간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식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계신데 근데 저는 춤 추는 거 보고 저도 좋아 아아 말하는 것도 그냥 자 보면 콩나물 갈물 콩나물 이렇게 일상에 모여 쉬면 일상이면 댄스지 하지만 나는 입덕 포인트가 없어 맞아요 나는 입덕 포인트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입덕을 다 안 하더라고 난 싱순생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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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언니가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것도 있으니까 약간 좀 약간 좀 아 근데 내가 아니 내가 내 말이 아직 안 끝났어 싱순이 이럴 때 귀여워 그러니까 내 몰이 다닐 때 귀여워 그러니까 나는 좀 언니가 귀여운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애교도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애교가 없고 생활 애교가 많지 나는 무슨 소리야 생활 애교 저는 개인적으로 주셔야겠어 유조 언니 손 따주는 거 손 따주는 거 야 그거를 많은 분들에게 해줄 수 없잖아 그러면 자 여러분 가상 손 따주기를 해보겠습니다 팔을 내밀어 보세요 제가 못 타요 혈액순아 혈액순아 우리 여러분 혈액순아 은하 언니는 그냥 잘 때가 제일 예뻐 입덕이야 잘게? 나 이따 찍으러 와줘 안녕 근데 나는 진짜 웃긴 게 은하 침대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쁜 거 같아 그래서 항상 은하 옆에 있고 싶어 왜 침대에서 제일 예쁜 분인 줄 알아요? 은하 언니 제일 늦게 재수하셔서 은하 언니 제일 늦게 재수하셔서 맞아 맞아 어떤지 맞아 맞아 진짜 난 유조가 의외로 랩했으면 좋겠네 디스랩을 하는 거야 어? 랩필아! 랩필! 앤아 뭐하지? 언니? 우리 입덕 포인트가 진짜 뭐가 있어? 입덕 포인트가 이렇게 자아 붕괴가 없어 뭐가 있지? 뭐 해? 뭐 해야 돼? 나는 너에게 나는 너에게